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으로 50가, 50가니까 저희가 진짜 기타기거든요. 아, 이게 하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너무 예쁘다. 멋있다. 아, 이곳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 너무 예뻐요. 어, 이것도 소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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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게 맛있어요? 어떤 걸 좋아해요? 봄이니까, 소식이 같은 새로운 봄이니까 멋있다. 멋진다. 너무 예쁘고, 다른 것도 한번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거 있어요? 이게 지금 봄이라서 완전 떨리거든요. 잼이 빨갛고 있어요. 잼이 빨갛고 있어요. 잼이 빨갛고 있어요. 아니, 잼이 있어요? 이거 조금 비싸워봐도 되겠어요? 사진을 찍게 계속 가져왔는데 딸이, 바나나. 바나나로. 왜? 안 불러주세요. 안 불러주세요. 지금 경기가 어떠세요? 그냥 그냥 먹고 살이 많이 해요. 다르니까. 파솥 떡이. 같은 사람 있어야 돼. 나무래도 안 짓어요. 너무 크게 비싸요. 여기 그냥 블루벨이요. 블루벨이요. 이 앞으로 지나가시고 싶으세요. 네, 네. 송송이, 송송을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어떤게 이렇게게게게게잉들어 가있는건 저는 처음 해보는데 너무 맛있는. 빵처럼, 떡처럼. 빵 같아요. 네,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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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오, 너무 맛있습니다. 우리가 복지관에 할머니한테 먹을 건데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은데, 이거 하트. 어우, 또 따뜻하네요. 오늘 반전을 하셨어요? 네. 이거를 한 두 날 정도 줄게요. 두 날. 아,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제가 써왔거든요.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 떡 너무 예쁜데. 유일을 위해서 너무 애쓰셔서. 제 마음을. 아유, 감사합니다. 총장협회 회장님. 아유, 드세요. 잘 먹었습니다. 손 한번 잡아봤대요? 그럼요. 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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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켜지 마시지. 아, 친척다. 언니는 열심히 해라 그랬어. 아, 아까워라. 그분은 아까우니까 하나 더. 네, 그냥 기념으로. 네, 감사합니다. 억울하시네요. 전 제가 딱 맞춰드린 줄 알고 놀랐어요, 저도. 그랬어요? 많이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한 번 찍고 싶었는데. 여기 옷이 어떻게 찍을까요? 네, 네, 네. 언니, 이리 와. 형, 여기로 오세요. 아이고, 이렇게 멋있어. 어떡하고 있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는 거죠. 가윤, 먼저 이리 와. 어, 먼저 이리 와. 공문주가에서 애쓰셔서. 어, 먼저 이리 와. 제일 힘들게, 그래서. 캠프가서 다가서. 너무 너무 힘들데. 다음부터 가셔야 하는데요. 정말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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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무 쪽 비구 서평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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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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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야채를 다 손으로 직접 하신다면서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드실 텐데. 다 하나하나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요즘에 이게 뭐죠? 이름이? 주룩. 이게 요즘 맛있죠? 네. 괜찮아요.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주룩도 맛있고. 주룩도. 이건 오각기. 오각기. 이것도 나무처럼 해주는 거예요? 네. 약간 싸싸라고. 지금 보면은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나무. 요새 뭐 이런 거 없나 뭐. 옷은 잘못하면 옷 사고. 찬 옷이요? 네. 옷 타요. 잘못하면. 네. 옷을. 옷 따게 넣는 옷이죠? 네. 이거는 시금치죠? 네. 네. 아 이것도 맛있겠다. 이건 뭐예요? 이건 까줌나무라고. 네. 그거 부침개 먹으라는 거예요. 아 이걸로요? 네. 까줌나무를 따는 거. 음. 부침개한테 소개해드리고. 네. 나무를 입고요. 아유 어머니가 하나하나 손으로 받아먹으신 거라. 네. 네.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 종이별로 조금 사볼, 사도 될까요? 뭐 언제 해다 쓸 수 있을 것 같아. 아유 해먹어야죠. 아유 감사합니다. 요거 시금치 좀 주시고요. 네. 다 조금 더 주세요. 다 가지 마시지 않고. 네. 이게 시금치는 요새는 별맛 없죠. 그래요? 네. 요새는요. 네. 요새는요. 뭘까요? 그건 부추. 부추. 네. 네. 요새는요. 네. 부추도 주시고요. 네. 요거 두룩도 좀 주세요. 네. 요새는요. 네. 네. 맡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교사고. 예. 이건 문제없는 음식이에요 이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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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금씩 만들까요? 이거 조금씩 만들까요? 만족도 돼요? 좀 더 주세요 언제 잡수셔 감사합니다 식장 찾아주셔서 주말에 다 같이 해먹어요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사과 고춧가루 소중한 고춧가루 계란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금 고추 고추 특화됐어 아주 종특이야 강인이라서 많이 모아가고 싶어요 한 번 적심한 실업 한 번 적심한 실업 한 번 적심한 실업 한 번 적심한 실업 아, 바삭바삭 그니까.. 아, 바삭바삭 하지만.. 에어컨이 라이집 뗄럼란 ? 뗄이 햄 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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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로... 이쪽으로 빠졌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가 너무 예쁘고요 텔레비스 많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텔레비스 많이 하셨어요 좋은 가격에 많이 잘해주세요? 영광입니다 어디 이렇게 갈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